저는 이번 그리스 작품에서 대니라는 역할을 맡은 심종균 학생이고요.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많이 뮤지컬을 접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출년습, 노래연습, 연기연습하면서 이렇게 오늘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.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. 샌디 역을 맡은 이슬피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에 뮤지컬을 하면서 학교와서 처음 공연을 해봤는데요. 우선 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 했거든요. 즐거움을 느끼면서 했거든요. 그리고 뭔가 처음에 이렇게 콜볼이 흩어져있던 아이들도 점점 연습을 하고 똘똘 뭉치는 게 되게 감동이었고 오늘 그래서 공연이 끝나니까 되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어서 김소영 교수님과 저희 출연한 배우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스텝, 종미영, 은향, 같이 친구들까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너무 힘써주고 고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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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